아니 아까 출발할 때부터 사실 이거 손 좀 약간 거슬렸거든요 광수 형 앞에 이 네비를 봤었어야죠 이거 손가락이 그렇게?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시니클해졌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너무... 뭐하고 싶은 거야? 그냥 한 번 눌러봤어 아 여기 엑소 노래 한 번 쳐보자 중독 없어? 중독 찾아볼게요 어 바로 나오는구나 볼륨 좀 높여줘라 이거 이거란다 이거 터벌터 숨어진 너야 우리 형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? 인재 랩이 한 번만 펴주세요 인재에서 빠져야 돼 인재 어? 아 지났다 진짜? 지났네 아 지났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지? 와 우리 음악 듣는 사이에 아니 1분도 안 들었는데 진짜 유빈이가 계속 건들 때 지난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아마 제일 빠른 그거야 우빈아 그만 좀 만져줄래? 죄송해요 노래도 좀 끄고 좋아 한 번 더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와 와 나 닭살 돋았어 좋아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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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 와 5대5라네요 형 지금 완전 박빙이야 오케이! 수빈야! 좋아! 왓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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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! 역전! 야 저게 어떻게 따라타는 줄 아? 역전했어 역전했어 준 verde 보란이 Бы 그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